그리고 아끄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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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는 줄 알겠어. 정승! 예, 형! 승기야, 이번에 해보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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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수 씨부터. 준비! 시작! 지효의 오는 미션을 수행하려는 임무에 7월 7일에는 평창 친구 치정치순 잔치 나라며 불복하고 도망갔다. 지효의 오는 미션을 수행하려는 임무에 7월 7일에는 평창 친구 치정치순 잔치 나라며 불복하고 도망갔다. 지효의 오는 미션을 수행하려는 임무에 7월 7일에는 평창 친구 치정치순 잔치 나라며 불복하고 도망갔다. 도망간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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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어디 막 방금 됐다가 나오는 느낌. 어쨌든 1대에서 너무 기쁘네요. 다음 장소는 그래도 카페인데 카페. 약간 기대하나 본데 승기 카페. 최소한 점심이지만 브라우치 정도는. 그렇지 그래. 편 안아보세요? 할 텐데. 물총하다가 펌핑된 적 처음이에요. 이거 물총하다. 이거 물총하다. 하하영이가. 흑. 푸하고 장사 영어를 내줬다. 쓰이. 어떻게 해. 하하영이. 허영이. 오전. 문을 좋아하는 하이오은 버전을 Ottaran 동료들에게 유료 샤워장 사용률을 내줬다 누구를 좋아하는 하이오는 버저비터리 역전 석촌 중을 넣어 기분 좋게 승리하는 동료들에게 유료 샤워장 사형료를 내주었다. 누구를 좋아하는 하이오는 버저비터리 역전 석촌 중을 넣어 기분 좋게 승리하는 동료들에게 유료 사형료를 내주셨다. 사형료를 내주셨다. 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야 여기다. 어? 어? 뭐 하는거야? 이번에는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요원들 간의 팀워크를 확인해 보겠어 아주 간단해 15초 안에 지정된 도구를 통과하면 돼 자 내게 자네들의 협동심을 보여달라고 몸을 통과한다고? 네? 몸을 통과하는 거고 정말 몸을! 어? 저건! 15초 안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다 종국이 형도 끝났어 야 김종국은 여기 할 때가 안 돼 야 끝났어 끝났어 형 아실 것 같아요 아 조심하세요 큰일 났으면 이게 오히려 나 오빠 우리 팀워크 좋잖아 우리는 가자! 이게 제일 무난하네 눈 감고 계세요 뵙는 일 하시면 안됩니다 앞에 모시고요 했습니다 3번? 우리 이제 하여튼 테니스가 걸리는 게 좋은 거죠 하나 테니스를 안 한다고? 저기 돌아요 하나 둘 셋 2 2 2 2 2 이거 테니스가 제일 커요 그래? 아니지 이건 늘어난다는 거다 늘어나는 거 아 이게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먼저 해볼게요 그래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만 봐 진짜 괜찮아? 괜찮을 것 같아 마이크 마이크 15초요? 돼? 진짜 돼? 다음에 바로 간다 세계 기록이네 세계 기록 가자 됐다 2 20초 30초 max 남성 2 20초 2 30초 jump amen 2 10초